긴급 속보 드라이버 수직 낙하 이거 안 되면 그냥 안 돼 제가 누굽니까 드라이버 수직 낙하 창치자 아닙니까 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서 긴급으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영상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드라이버 수직 낙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드라이버 수직 낙하를 최초로 창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많은 영상들이 막 지금 난무하잖아요 근데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드라이버 수직 낙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직 낙하를 하면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수직 낙하는 처음 어드레스를 시작과 동시에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하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수직 낙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수직 낙하라고 해서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해가지고 제가 뭐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에 대한 역순 그리고 우측으로 내리면서 몸이 평행되게 옆으로 돌아가는 스윙이다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지금 유지를 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손이 허리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그립도 물론 중요하고 어깨도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거는 공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공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이에요 정면에서 보면 여기 골반 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내 상체가 이렇게 살짝의 V자를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공간이 있어야지만 수직 낙하가 가능합니다 왜? 이 공간이 있어야지만 팔이 내려올 공간이 확보되고 팔꿈치가 내려올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동작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은 공간이 없죠 수직 낙하를 하면은 내 팔꿈치나 팔이 내려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엎어치는 현상 몸이 더 스핀아웃 되는 현상 이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수직 낙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담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제가 단어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백스윙을 할 때 몸통 회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최초에 딱 했을 때 바로 서 있지 않고 엉덩이와 골반이 뒤로 빠져 있는 올바른 어드레스 상태를 유지한다면 옆에서 봤을 때 이 V자가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거냐면 클럽을 놓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느껴야 되냐 그냥 클럽을 여기다 놓으세요 딱 놨을 때 팔이 앞에 있으면서 팔이 앞쪽으로 다니는 공간이구나 농구공이나 배구공을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클럽을 이렇게 든 상태로 이 공간을 유지하고 공간을 느낀 상태로 그대로 가보세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의 V자가 형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낮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서 팔을 들어서 내렸더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팔이 내 몸 앞에 팔꿈치가 내 몸 앞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맥길로이드 얘기했어요 오른쪽 팔꿈치가 내 몸 앞으로까지 내려오는 이 스플릿 핸드 드릴을 통해서 맥길로이드 얘기했던 얘기예요 왼쪽 팔은 꼭 frente에 내 몸 옆구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드라이버 수직 낙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없잖아. 엎어치는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수직 낙하는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수직 낙하를 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거지. 그러면 합리적으로 했을 때 머리가 고정이 되면 여러분 이 공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과 근력이 있다면 베스트. 이게 탑 프로들이죠. 이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서 최소한의 머리의 움직임을 가지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내려오면 이게 가장 베스트죠. 저도 근데 살짝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머리를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해버리면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몸은 회전되어야 되니까 오히려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백스윙이 공간이 없어지고 몸이 삐지죠. 몸이 삐진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렇게 되면 텐션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기가 쫙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체중 이동을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몸이 삐졌으니까 약간 체중 이동했다. 여기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오히려 수혜입니다. 그러면 유연성이 없다면 머리는 많이 회전되도 돼요. 많이 회전돼서 오히려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게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치는 것이 훨씬 더 유려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유지되지 않고 머리를 고정한다고 끝까지 보고 공간이 유지되면 오히려 더 엎어치기 때문에 드라이버나 아이언은 절대 잘 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엎어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수직 낙하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머리 많이 움직여도 돼요. 나는 막 유연성이 없어. 그럼 많이 움직이세요. 이 공간을 만들어서 팔이 순서에 맞게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머리를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치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제가 계속 눈에 얘기했잖아요. 조금 많이 움직여도 내가 클럽 딱 들어와서 이 공간이 유지되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이 공간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쫙 내려와야 이내에서 아우를 던지고 손목 컨트롤도 하고 이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엎어치고 맨날. 그러면은 여러분 답이 없는 거지. 그런데 과감하게 풀어버리세요. 과감하게 풀어서 공간을 만들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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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성을 키워나가면서 머리 회전을 조금만 가면서 공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골프의 스윙은 몸 아프지 않게 정말 100세까지 뻥뻥 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시면 몸이 너무 아파요. 갈비뼈도 아프고. 여러분 몸 아픈 수행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낙하의 핵심은 올바른 어드레스를 취하고 이 공간을 우측으로 갖고 가는 것이 있다. 다만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머리를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내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베스트. 하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공간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럼 조금 많이 움직여라. 일단 내가 느껴보고 아 이런 게 공간이구나. 아 여기서 내가 공간을 유지했으니까 조금만 적게 움직이고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내가 백스윙 들어서 아 유지하고 내가 빵 치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공간이 유지되어 있는 스윙이 아니면 머리 고정했어. 나는 막 머리 고정하고 공간이 잘 봤어. 이런 느낌의 스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직 낙하의 핵심은 이 백스윙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뒤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들었죠. 내가 만약에 딱 들었을 때 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 머리 여기 와 있죠. 이만큼 움직여도 된다는 거지.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머리 고정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직 낙하를 만들고 창시한 사람이지만 잘못된 영상들과 잘못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으니까 드라이버 수직 낙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겠죠? 이상 박한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